안녕하세요. 평택시 비전동에 살고 있는 산림미천 정영란입니다. 오늘은 6월 24일 팽성읍 대사리에 있는 텃밭에 나왔는데요. 막걸리 트랩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막걸리 트랩을 설치하는 것은 그냥 벌레만 많이 잡아내는 것이 아니라 어른벌레 특히 암컷 한 마리를 죽이면 기본 최소 100마리에서 최대 2000마리의 애벌레를 한꺼번에 죽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애벌레를 지속적으로 잡아내면 해충의 밀도가 당연히 줄어들기 때문에 약재를 덜 살포하게 되고 그만큼 농약 사용량도 줄어들고 또 살포하는 노동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농작물 원가가 푹 낮아지게 돼서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되는 거죠. 작년 영상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듯이 이름도 알 수 없는 수많은 종류의 해충이란 놈들이 우리 밭에 언제 나타날지도 모르고 또 제각각 발생하는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미리 막걸리 트랩을 설치해 놓으면 해충 이놈들이 막걸리의 달달한 냄새를 맡아서 막걸리 먹으려고 쏙 들어왔다가 술독에 빠져서 아주 행복하게 죽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만든 막걸리 트랩에는 주로 나방류, 파리류, 벌류, 풍뎅이류, 노린재류 등 불특정 다수의 해충들이 많이 잡혔었는데요. 물론 아까운 천적들도 들어와서 빠져 죽는 단점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는 농작물이 더 중요하니까 뭐 이 정도는 감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막걸리 트랩은 위련을 놓고 봤을 때 3, 4월 봄철에는 겨울나기를 하고 나온 해충들이 번식을 준비하기 때문에 바로 이놈들을 잡아내서 해충 밀도를 뚝 떨어뜨리기 위해서 3, 4월부터 설치를 시작해서 10월 하순까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밭작물의 경우 10월 말이 되면 대부분의 해충들이 겨울나기에 들어가게 되는데 겨울나기에 들어가는 얼음벌레들까지 잡아 죽여야 내년 봄에 해충이 덜 발생한다고 하네요. 이제 페트병에 넣을 희석액을 만들어 줄 건데요. 유통기한이 지난 막걸리하고 설탕, 에탄올 원액이나 주정이 들어가는데요. 보통 페트병 한 병에 들어가는 막걸리의 양은 10cm에서 15cm 정도 높이로 넣어주고요. 설탕은 밥숟가락으로 한 숟가락이나 두 숟가락을 듬뿍 넣어준 다음에 휘휘휘 저어서 설탕을 완전히 녹여준 다음 에탄올 원액이나 또 주정을 소주잔으로 한 잔이나 두 잔을 넣고 섞어주면 끝입니다. 벌레 잡는데 굳이 돈 들이지 말고 이렇게 유통기한이 지난 막걸리에 설탕하고 주정만 넣으면 되니까 이렇게 쉽게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페트병은 작년에 사용했던 이 투명 페트병 다시 깨끗하게 씻어서 재활용 지금 3년째 하고 있는 건데요. 아직까지 더 써도 되겠네요. 사각형의 페트병에는 4군데 이렇게 4군데를 뚫어서 따뜻하게 7, 8월에 햇빛에 쭉 늘어져서 이 뚜껑이 닫히지 않도록 펜치나 린치로 꾹꾹 눌러서 이렇게 세워주고요. 동그란 거는 3군데 정도 이렇게 구멍을 내서 명암 크기 반 정도 이렇게 구멍을 내서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담아서 밭에 군데군데 설치하면 되는데요. 많이 설치하면 많이 설치할수록 벌레 많이 잡힙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 많이 만드세요. 감사합니다.